웹툰 원작 드라마 정년이 3화에서 연구생 공연에서 정년이는 춘향전의 방자로 무대에 오른다. 19일 방송되는 tv엔 토일드라마 정년이 3화에서는 윤정년이. 메란 국국단 퇴출의 기로에 서서 결전의 춘향전 무대에 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난 2화에서는 주인공 정년이가 연구생 동기 초록이의 도발에 넘어가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구해야만 메란 국국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심지어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얻기 위해서는 불과 열흘 뒤에 열리는 연구생 자성공연 춘향전에서 방자 역을 소화해야만 하는 미션까지 더해지고 말았다. 난생 처음으로 국국연기를 접한 정년이로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방자라는 주요 배역을 제대로 소화해 문옥경을 등에 업고 메란에 들어왔다는 꼬리표를 떼고 메란 국국단에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게 했다. 문옥경의 제안을 거절하고 온 정년이와 주란 그리고 장터에서의 탈춤을 구경한 정년이 춤추는 남자의 행동에 따라 웃는 구경꾼들 그들을 쥐락펴락하는 탈춤추는 사내 극단에 돌아와서 청소하는 도중 초록이 넘어질 때 정신없이 웃다가 방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난 정년이 방자는 사람들을 웃기는 역 광대 같은 사람 연습을 빠지고 어디를 다녀온다는 정년이 11호 춘향전 공연날이 되어 나타난 윤정년 방자로 변신한 정년이의 모습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방자라는 캐릭터답게 익살스러운 복색을 한 정년이의 밤톨 같은 비주얼이 입덕을 부른다. 반면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정년이의 비장한 표정에 긴장감이 서려있어보는 이의 마음까지 두근거리게 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 영서는 이번 무대 조심하라고 한다. 몽룡에게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지팡이가 부러졌고 이내 넘어진 윤정년 관객들은 비웃고 한참을 엎드려 있던 정년 영서는 자신이 1인 2역을 준비한 것을 하려는데 바닥에 누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년이의 눈동자에 당혹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이내 살려주오 살려주오 대사를 이어가는 정년이 연구생들과 관객은 정년이의 연기에 놀란다. 모든 공연을 마친 단원들 단장은 칭찬을 해주고 정년이에게 무대에 오르기 전 지팡이를 확인했냐고 묻는다. 안 했다는 정년 그게 기본이라는 단장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너만의 방자를 찾았다고 내일 자명고 대본을 받으러 오라는 단장 주란이 연습을 하다 다쳐 병원을 다녀오던 중 파스텔 다방에서 일한다는 주란 언니가 아파서 병원비를 보태줘야 한다는 주란 극단에서는 금기하는 일이라 말리는 정년 사장은 주란의 팔을 보고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말하고 주란이 대신 낳을 때까지 일한다고 말하는 정년 사투리는 안 된다고 하여 서울말로 서빙을 하는 정년 손님이 사장을 불러 저 아가씨는 극단에서 일한다고 알려주고 마침 가수가 아파서 나오지 않자 부탁을 하는 사장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주란이를 자른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르는 정년 아 목포의 눈물 어색한 노래였지만 언니와 엄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는 정년 손님들이 좋아하고 방송극 pd는 방송국에서 스타로 만들어 준다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 정년이의 목소리가 제법 쓸만하다고 하는 패트리샤 김 극단을 찾아온 정년엄마 극단 앞에서 마주한 정년이 나도 다 겪어봤다고 말을 잘못한 엄마 말을 돌리는 정년엄마 무조건 집으로 가자는 정년엄마 그들에게 다가온 강소복 단장 정년엄마